이런 날이면 용해원 비오는 날 그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이런 날이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. 울적해지는 마음, 산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 살아온 길을 생각해 보다가 허무에 빠지게 되면 온 몸이 탈진한 듯 힘이 없어집니다. 비오는 날 그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. 이런 날이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. 나의 연인이여, 이런 날이면 그대가 먼저 전화를 해 보고 싶다, 우리 만나자 하면 좋겠습니다.